패배하신 딘딘 씨, 김종민 씨는 물고기를 낚으시는 대로 바로 육지로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아도 그냥 나오기만 하면 되죠, 거기가? 여긴 뭐가 잡혀요? 우럭, 볼락, 광어? 걔네가 나한테 잡혀줄까? 저 진짜 금방 갑니다, 저. 깜짝 놀랄 거야. 아휴, 빨리. 자, 치고 나가, 치고 나가! 오케이, 걸렸다, 치고. 바닥 걸렸어요. 지금 바닥에 지금 딱 와인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바다 낚시는 안 해봤습니다. 민물낚시를 오래 했는데. 하지만 뭐 그런 느낌을 알겠죠? 어? 뭔가 치고 거렸는데? 뭐야? 다 먹었어. 어, 무거운데? 아, 물렸다. 물렸다. 어?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물렸다! 진짜 뻥이지. 쟤는 잡을 수가 없어. 잡았다! 멈추지 마! 아니다, 씨. 아니다, 장family 그에 빠른. moms, Bye! 어, 왔다,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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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진짜 왔어. 미치겠다. 야, 다 꺼졌어. 바위 걸렸나? 걸렸네. 왜 이렇게 걸려? 아닌데? 먹고 왔네. 아, 지렁이 먹었잖아. 아빠가 훅 끌려가더라고 얘기해 주고? 자기. 기다림이야, 낚시는 기다림이야. 형, 이거 클로징인데 낚싯대 든 채로 하자. 오케이.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 유가 종이 한 장 차이래. 나만 아니면 돼. 천국보다 아름다운 낭만의 섬, 국가도에서. 나 홀로는 지옥이지만 함께 있어서 든든한 이곳 매박섬에서. 우리가 누구?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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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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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